이강인에 대한 최근 논란은 축구계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지 개인적인 오류를 넘어 팀워크와 국가대표팀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됐습니다. 축구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각 선수는 동료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이강인의 행동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은 개인의 명성 손상을 넘어 국가대표팀 전체의 이미지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선수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팀 내부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는 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향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가 동료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팀 내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그의 축구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재능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과 동료에 대한 존중, 프로정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의 성숙한 행동입니다. 이강인과 관련된 이슈는 한국 축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선수들이 단지 경기장 위의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행동과 태도 역시 프로페셔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강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 축구가 더 성숙하고 강한 멘탈리티를 가진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그리고 대표팀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축구의 현재를 담고 있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스포츠의 세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 팀워크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과의 중요한 사강전에서 이강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보여준 행동은 진정한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팀의 분위기를 결집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리며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팀에 불리하게 작용한 순간은 축구라는 게임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한순간에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강인 본인에게도 그리고 모든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을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회복하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입니다. 이강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성에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이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팀을 향한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카타르까지 날아간 붉은 악마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무형의 힘을 제공합니다. 이런 응원을 등에 업고 싸우는 대표팀은 비록 이번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재능과 열정, 리더십과 팀워크, 실수에서의 배움과 회복력 이 모든 것이 한국 축구가 더 높은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축구가 더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강인 선수의 행동과 관련된 논란은 축구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기 전 행동과 SNS를 통한 입장 표명은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반성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태도로 비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심지어는 그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마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재능과 가능성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프로 선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책임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직면한 현재 상황은 단순히 그의 경기력이 아닌 성숙한 프로페셔널로서의 자세에 대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의 실망과 분노는 이강인 선수가 축구계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사랑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기장 위에 실력만이 아닌 경기장 밖에서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앞으로의 행동으로 그 반성을 증명한다면 이는 그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잃어버린 팬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성장은 경기장 위에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의 발전도 포함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숙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지 이강인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젊은 선수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성공적인 스포츠 인생을 위해서는 실력과 함께 성숙한 인격과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행동과 관련된 이슈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팀의 핵심 멤버로서 보여준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행동은 더욱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대응과 대리인을 통한 입장 발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의 충돌과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대표팀 선수로서의 행동 규범과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논란은 축구계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과 인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대표팀의 식단 관리와 훈련장 이탈 논란은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 선수들은 단순히 경기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태도로도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현재의 논란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행동에서 진정한 반성과 성숙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개적인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에서의 인격 교육과 프로페셔널리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성공적인 스포츠 인생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 역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성장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더욱 존경받는 선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축구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체에 많은 논란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논란과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겪고 있는 부상과 그로 인한 고통은 한국 축구의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일부 팬들의 비난은 축구를 둘러싼 열정이 때때로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선수를 지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선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막내 시절 모습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그가 보여준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배들을 존중하고 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은 모든 선수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박힌 한국 사회에서 선배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선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이강인 선수 또한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행동과 관련된 논란은 그에게도 그리고 한국 축구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현재의 논란을 거울삼아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그는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론이 매우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적 배경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정서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강인 선수의 행동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럽 생활 배경을 들어 그의 행동을 변호하는 일부 팬들의 의견과 이를 비판하는 사회적 시각 사이의 간극은 글로벌 시대의 스포츠 인물이 마주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과 그로 인한 이해관계의 복잡함을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역시 유럽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고 경기를 치르면서도 한국적인 정서와 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글로벌한 환경에 적응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행동은 일부에서 그의 글로벌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와는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축구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성교육과 문화적 적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전통적인 유교 정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인물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논란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은 사태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이강인 선수가 상황을 진정시키고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맨십과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며 축구팬들 사이에서 실망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팀 내에서의 동료 간의 관계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강인 선수의 행동은 그의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단순히 개인의 기량을 넘어서 팀으로서의 조화와 단결력이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동료인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경기 내에서의 팀워크와 동료 의식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팀 전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용 방식은 감독이 팀의 균형과 전략적 목표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선수도 팀 전체를 위한 전략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하며 한 선수만을 위한 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논란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스포츠맨십, 팀워크 그리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은 그에게 더욱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숙한 프로페셔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